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겨민입니다. 자 오늘 할 미니게임 이름은요 Who's your daddy라는 게임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라는 게임인데요 자 아버지가 되어서 제가 직접 아버지가 되거나 아니면 아기가 되어서 아기는 어 장난을 치다가 죽거나 아빠는 장난을 치는걸 막아서 어 아이가 죽지 않게끔 어 하는 게임입니다. 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되는 이유 뭐 이런 게임인거죠 네 오늘 그러면은 저랑 Who's your daddy를 같이 플레이할 여름입니다. 여름 안녕하세요. 여름. 여름. 아 오늘 좀 맞고 오셨나봐요 아 여메님한테 맞고 왔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절대 때린게 아니구요 상극 때문에 스킨을 잠깐 바꾸는겁니다. 아 때린거 맞죠? 자 오늘 그러면은 아빠와 딸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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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아이를 하겠어 하하하하하하 어 그러면 내가 아빠를 할게 여메아 어 어 어 어 어 네 아빠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어 이거 맞네 제가 그러면은 아이를 하겠습니다 알았다. 아빠는 아이의 장난을 막으셔야 됩니다 알았다.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스타트! 스타트! warimlo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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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izable facebook john mily 京 여자 예요 WHO 여기 아 ura 여민정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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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여민이 까꿍 이거 먹어도 돼요? 자기가 먹었어 저거 보고 오랜정 안 된다 포크다 포크다 아 그럼 안되요 여기다 콘센트 아아 내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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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꺼야 망치 가지고 놀아도 돼요? 다 내꺼야 아 그러면은 어 자동차다 아빠차가 좀 좋지 기름이다 이거 가지고 놀아야지 안돼 아빠차 그럼 뭐 가지고 놀아요 아빠 어 피아노 피아노 아 그러면 나가도록 하겠다 판척해야지 안돼 무슨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아빠 그럼 고기 구워 먹어요 고기 고기 아 어디갔어 아 고기 아빠 제가 고기가 될게 저 구워드세요 안돼 아 입는다 안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우와 나 왜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나 아 아 딴거 가지고 놀아야겠다 재미없다 어디갔어 아 아 들켰다 그러면은 저 어 뭐지? 무슨 소리지 하하하하 엄마마리 잘 들어와야지 아 그럼 지하창고가 들어와야지 덥다 여기 뭐하는 곳이지 어 가난 안 아 아 어 개무서워 어 뭐할라고 여기서 뭐할라고 뭐하는건데 어 진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상한거 있는데 아빠 아 아 딴 내가 알겠다 재미없네요 여기도 항상 뭐하는건데 아빠 왜 따라와요 계속 아빠 나 혼자 혼자 가게 놀게 되겠어요 좀 안 돼 아 안 되겠다 뭐하는건데 같이 가야되는건데 아 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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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안 돼 졌어 아 이렇게 아이를 지키면 네 아빠의 승리겠죠 그럼 제가 이번엔 엄마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흠흠흠흠흠 흠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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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조심해야지 아 그거 먹으면 안돼! 아 그거 먹으면 안돼! 아이! 그 락스 먹으면 안되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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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고 자 그리고 사과로 피를 채우고 됐다아! 그거 먹으면 안된다! 아 내려놓으려놓으려놓으려 망치 망치 안되 어 그거 안되! 어 이거 뭐야! 전기톱이자! 야! 그거 안돼 그거 안돼! 어 잠깐만x2 하하하하 잠깐만x2 그거 내려놔x2 내려놔! 위험한거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있어! 동화책 읽어줄게! 그거 들고 어디가 가게?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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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내려놔! 콜렛티에 꽂으면 안 돼요! 안 돼! 왜 뺏는게 안 돼! 왜! 끝이 없고 아래 아래! 이번 한 번 더 하겠어 아빠 바빠 왜 나와? 아빠만 잘 들어야지 바빠 나쁜짓 다 먹었나요? 바빠 나쁜짓하면 멋있어요 바빠 저 가만히 있을거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바빠? 바빠 어디있어? 바빠 어디있어? 바빠가 가만히 두지 않을거에요 바빠가 가만히 두지 않을거에요 바빠가 가만히 두지 않을거에요 나만 안 보이는건가? 어 여기있다!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바빠 뭐가 있건데요? 아..아..아..아.. 아..아.. 아..뭐지? 뺏은 건가? 아빠 차랍니다 아..그 줘요! 그거 가지고 들게 앞으로 19년 뒤에 드리겠어요 아 그럼 이거..이거 먹을 거야 그럼 어디 갔어? 아빠 가지고 있어요 아이 그럼 저 벽기통에 내려갈래요 안돼요 안돼요 아 너 내려갈 거예요 지지한 곳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는데 좀 숨 쉴래요 안돼요 아 지금이다! 안돼요 아 왜 안들어가 왜 안들어가실까? 안돼! 아씨 다 안들어 왜 아무것도 다 하지 말라는 거야 안돼요 아 망치 가지고 놀래요 안돼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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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왜 안 내려가죠 이게? 갔다 갔다 갔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난 지하에 있다. 지하에 있더니... 변기통 아래 지나갔지. 어떻게 들어갔어? 뭐야? 어딨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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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같은 아들 둔적 없어. 엄마! 왜 이렇게 왕따 시원해! 엄마 저거 어디 올라갈게요. 엄마야. 왜 이렇게 커. 진짜 크다 진짜. 엄마야. 어디 갔어? 너무 커서 들키기 쉬워. 거기 거기 가기 잠깐. 같이 가야죠. 싫어요. 막대기 망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막대기로? 아! 쳤다! 아! 제가 이번엔 아빠 하겠습니다. 진짜 아빠 왔다 오랜만에 하죠. 아버지! 가자! 언제?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죽을거지, 딸? 난 널 살리겠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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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올라갔구나. 거기 가만히 있으렴. 안 돼, 안 돼. 오늘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게요. 거실에 내려오세요. 안 돼! 그거 먹지마! 락스 먹지마! 안 돼! 응! 어... 시차... 약줄게, 약줄게, 약줄게. 걱정하지 마, 약줄게. 어, 어디였어? 오, 어디였어? 응! 응! 약줄게. 응! 으허허허헣 그런거 먹으면 안돼. 그래서 사과 하나 먹어. 아프니까 사과 하나 먹고. 응! 응! 크흐 사과 하나 들고 있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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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그거? 뭐 할라고? 어떻게... 그걸로 뭐하게? 어 어...빼리 버리면 안돼 어... kötü 빨리 줘 빨리 줘 아... 씹 뭐할려고 뭐할려고 딸 뭐할려고 뭐야 왜그러는거야 그 물약은 날아다니는 물약 먹으면 안돼 그거 야아 어디 갈라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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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면 다쳐 거기 가면 다쳐 안돼 아아악 나라아아아아아아악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어이에 안돼 잘하잖아 저거 어떻게 막지? 물량 먹여야 되나 바로 짠 응 아이고 아랫봄 마세리 아 응애 응애 한층이나 한번 가볼까 아빠 어딨어 아빠야 담위 담위 라구요 아빠 어딨어 어디있니 이거 어디있니 이거 아빠 응애 왜 없니 아빠 아빠 어딨어요 응애 어 부엌이 있던다 아빠 밥 줘 응애 아빠 밥달라고 부엌이라고 나 밥 줘 밥 이틀이다 도망가 흥 흥 흥 이리와 흥 밥달라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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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만요 어디갔니 어 아 아 아빠 그렇게 때리면 나 죽어 이상한 곳에 가지 말라고 했니 안했니 아 아 어 어 이게 뭐야 우리 오호 아빠 행이 터지 알려줘 어 어 뭐야 헤č 아아 Lobby 뉴클리어입니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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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제가 오늘 아이한테 차 운전하는 법을 알려줘야겠다 오빠 차 뽑아봤다 우리 딸 우리 네 오 호호호호 호호호 여기다 오마이갓 피리를 참 잘 부는구나 가 내려놔 시끄럽던가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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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거기 있는거야? 아 추워 아 추워 불 껐다 아빠가 됐다 아 추워 아이 더워 아이 더워 어디갔어 어디갔어 올라갈거야 위로 올라가려면 올라가 아이 더워 아이 더워 여기 어디갔어 못 올라가네 따라와 밥줄게 아빠가 빨리와 빨리와 아빠가 밥줄게요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오늘 반찬은 사과에요 사과요 사과 사과싶네 포크는 안되요 포크는 안되요 포크도 위험한거야 날카로워서 안되요 위험해서 안되요 괜찮아요 아 이거 약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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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이거 아빠가 이거 오늘 장난감 사왔어요 뭐야 어어어어 어 맛있군요 아 그거야 그거 락스 먹어 아 맛있군요 빨리 내놔 안돼 아빠가 나를 죽였어 내가 죽였어? 아빠가 죽였어 자 오늘 막판 하겠습니다 하이하이 제가 얘기를 하죠 내가 아빠를 하겠습니다 뽀뽀 뽀빠 아빠요 아빠랍니다 여민영 아빠 아빠 무슨일이죠 아빠 이거 이거 이불약 먹어도 돼요 아니요 또 갈 건데요 빠빠 저 날라갈게요 날라갈거야 높이 갈거야 잠깐만 잠깐만 내려오세요 아빠 여기 이상하게 열렸어요 착한 어린이 열려오는거에요 착한 어린이 제가 가는거 같아요 착한 어린이 아 아 이거 향수이란 말이에요 향수 여기 있겠군요 뭐 아이템이 없잖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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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이 있어 이거 아이템이 없네 이거 아이템이 없네 죽음을 안 내는 거예요 와아 뭐하고 노냐 아 아 아..아..아...그거있죠%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아..아...아..아..РMC 망치면서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안돼요~? 엄마차예요~? 아! 차 가지고 놀래요! 오오오오오오~! 엄마차! 아빠차예요?! 아!아! 차 가지고 놀거라구요!! 엄마차! 아빠차! 이리오세요아... 엄마차요! 아아!!차 씨노갈게요!! 으아!! 자.. 어쨌든 아빠한테 딸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 Who's your dad? 이었구요 자 오늘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어땠어요? 여보인 애끼는 키울 애기가 아닙니다 착한 애기가 아니에요 착한 애기가 아니었어? 네 어제또 오늘 아빠와 딸 역할이 바뀌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플레이해봤어요 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아 그만 때려 아빠로 때린거니 하하하하 이럴수가 우리 둘 다 엄마하자 하하하하 컷